사용자 정의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fn 정립금을 작성하여 표 1에 2, 3부터 2, 15 영역의 정립금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다가 여러분이 함수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값을 계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시는 방법은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의 화면에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안되어 있다면 파일에 가셔서요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옵션을 클릭하셔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개발도구를 체크하시면 위쪽에 개발도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구 체크가 되어 있으시면 개발도구 탭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개발도구 탭에 비주얼 베이직 또는 단축키는 Alt F11 누르시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합니다 public function fn 이름을 정립금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매출액 그 다음에 정립률이라고 입력합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end function이라고 바로 표시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 fn 정립금은 매출액 곱하기 정립률 도하기 추가 정립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정립금은 첫 번째 매출액 곱하기 가로 열고 정립률 곱하기 추가 정립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 정립률은 따로 입력받는 게 없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추가 정립률은 매출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2%를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다가 if 만약에요 매출액을 입력받았는데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if 다음에 조건 조건에 만족하면 된 저희는 fn 정립금은 매출액 곱하기 적립률 도하기 추가 적립률 추가 적립률이 몇 퍼센트냐면 2%입니다 2%는 0.01을 말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저희는 아까 구하셨던 사용자 정의 함수에 추가 적립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출액 곱하기 적립률만 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화면에 지금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표시해 드리면 퍼블릭 펑션 펑션이 함수예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퍼블릭 펑션과 엔드 펑션 자동으로 위쪽을 입력하시면 아래쪽에 엔드 펑션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fn 정립금입니다 그리고 입력받는 값은 매출액과 적립률을 입력받습니다 매출액의 값이 100만원 이상이면 적립률의 계산식 그렇지 않다면 적립률의 계산식을 작성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2, 3에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이란 도구를 클릭하시면 위쪽에 함수 범주 선택이 있고요 사용자 정의를 클릭합니다 결과 시트가 있어서 다 결과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fn 정립금 아까 만드셨던 거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매출액 그 다음에 적립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배송비에 대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시거나 Alt F11 누르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듈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작성하셨던 모듈에 이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 함수 이름은 fn 배송비입니다 라고 입력받는 값은 판매 금액과 등급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배송비는 판매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등급이 정해온이면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이 풀을 사용하셔서 판매 금액이 10만원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1, 1, 2, 1, 2, 3 입력하시고요 또는 OR이라고 입력하시고 등급이 정해온이라면 정해온과 같다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M 배송비는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렇지 않다면 else if 쓰실 거고요 if 구문을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if 대신에 else if 라고 입력합니다 판매 금액이 5만원 이상이거나 10만원 대신에 5만원으로 수정하시고 등급이 준해온이라면 등급을 준해온 대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저희는 3천원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M 배송비는 4천원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네 해서 보일까요? 네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어서 or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살짝 잘리실 것 같아서 네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를 쓰실 때는요 else if 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3천원 그렇지 않다면 4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l3의 커서를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배송비 선택하고 판매 금액과 그 다음에 등급을 선택하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따라서 배송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r3에다가 거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지 아까 하셨던 창에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래 조금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용하도록 하겠고요 배송비 대신에 저희는 가입 상태라고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입력 받는 값은 가입 기간과 그 다음에 미납 기간을 입력 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FN 가입 상태는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줌 미납 금액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만약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된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지 예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요 FN 가입 상태는 제가 엔터를 잘못 눌러서 해지 예상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아래 걸 그냥 지울게요 복사해서 쓰려고 하니까 더 혼란스러워 이렇게 더 복잡하실 것 같아서 S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라면 이라고 다시 한번 IF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들 중에서 IF 미납 기간이 0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FN 가입 상태를 정상이라고 할 거고요 정상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 그 다음 0일 경우는 정상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한다면 이라고 SIF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건을 줍니다 SIF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한다 그럼 크다 2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렇다면 휴면 이라고 휴면 보험이라고 작성해 놓으시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요 else FN 가입 상태는 가입 상태는 미납 기간과 미납 기간 입력받은 미납 기간과 연결해서 개월을 개월 미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안쪽에 있는 IF에 대해서 AND IF 다시 위에서 작성하셨던 IF에 대해서 AND IF로 AND IF를 두 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첫 번째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미납이 되어 있다면 해지가 예상됩니다 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건을 줍니다 미납 금액이 0입니까 그러면 정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합니까 그러면 휴면보험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납 기간에다가 개월 미납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IF를 앞에서 한 번 사용하셨고 안쪽에 IF를 두 번 사용하셨기 때문에 AND IF를 한 번 닫고 다시 한 번 AND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단기 버튼 누르시고요 FX 함수 삽입에 가셔서 우리는 가입 상태 선택하시고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FN 할인 금액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인 금액을 작성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표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삽입의 모드를 클릭하셔도 되고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쪽에 모듈에다가 작성하셔도 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가 꼭 돼요 그래서 하시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FN 할인 금액이라고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금액은 입력받는 값이 사용 내역과 관계와 금액을 입력받습니다 안쪽에 있는 내용은 범위 정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FN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과 관계와 금액인데요 할인 금액은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뭐 뭐 이고 이프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사용 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아 영어가 입력되었네요 일반 의료비이고 그리고 and 관계가 본인 처 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그러면 가로로 묶어서 관계가 가로가 있다는 얘기는 가로를 먼저 처리하겠다는 거죠 관계가 본인 혹은 관계가 복사 붙여넣기 관계가 처 라고 입력하시고 저 또는 or 자녀의 자자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관계에 대한 조건은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된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FN 할인 금액은 할인 금액은 금액의 8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80% 80% 는 0.8 이죠 0.8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용내역이 일반 의료비이고 관계가 붙 또는 뭐라는 조건으로 작성할 건데 위에랑 좀 비슷하니까 복사할게요 if 부터 if 부터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셔서 그렇지 않다며 else if 라고 수정하시고 일반 의료비이면서 관계가 이제는 본인과 처와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 할 때 부와 또는 모라고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금액의 50% 0.5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며 else 라고 입력하신 다음 fn 할인 금액은 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공백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이 19셀에 갖다 놓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 사용자 정의에 저희가 구하고자 한거는 할인 금액입니다 선택하고 확인 사용 내역과 관계와 그 다음에 금액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의 비주얼 베이지 그 다음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삽입에 가셔서 모듈을 이용하셔가지고 새롭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음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FN 기타라고 하실 거고요 기타에 입력받는 값은 단형 점수를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안쪽의 내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점수를 입력받겠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네 그 다음 음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면 입력받은 값이 10 이상이면 반영 점수를 나누기 10으로 한 값만큼 네모를 반복하여 표시하고요 반복해서 반복문은 포문을 사용할 거고요 그 외에는 노력유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요 반영 점수를 입력받았잖아요 그 값이요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저희는 음 FN 기타에다가는 기타에다가는 노력유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먼저 할게요 유함 그리고 if 구문을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영 점수가 10 이상이란 조건에 만족했을 때 저희는 반복을 해서 포문을 사용해서 특수문자 네모를 반복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4라는 구문은 반복할 때 사용하고요 반복할 때 사용할 변수 하나를 임의로 만들게요 A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거고요 시작은 1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면 1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64면 6번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첫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2 반영 점수를 10으로 나눈 수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요 작성해 주시고요 1부터 반영 점수 값을 10으로 나눈 만큼 만약에 예를 들어서 64다 그럼 10으로 나누면 6까지 반복하겠다 어떤 걸 반복하실 거냐면 FN 기타에다가 기타에다가 저희는 기존의 FN 기타에서 기타에서 반복해 놓은 데이터 처음에는 없겠지만 두번째 반복할 때는 아까 하나 네모 찍어 놓은 데이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한글 자음에 미음을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특수문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포문은요 이 포문은 and if로 구문을 닫으신 것처럼요 포문은요 next로 구문을 닫습니다 and nexta 라는 입력하셔서 포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화면을 살짝 확대 네 우리는 FN 기타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데요 반영점수를 입력받아요 반영점수가 10보다 큽니까 그렇다면 for next문을 실행하실 거고요 10보다 작은데요 그러면 그냥 FN 기타에는 노력유함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10보다 크다면 저희는 이 특수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할 건데요 이 반복해서 표시할 특수문자는 첫번째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1부터 시작해서 반영점수를 10으로 나눈 개수만큼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for 안에 next 반복 구문이고요 앞에 FN 기타를 넣으시는 이유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한번 검정색 하나를 찍어놨어요 특수문자를 그리고 나서 다시 A가 E로 바뀌겠죠 또 한번 아까 찍었던 거 옆에다가 또 한번 찍으셔야 되니까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FN 기타라고 연결해서 작성해 주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L19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저희는 기타를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반영점수 확인 버튼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조건에 따라서 해당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 보셨고 여섯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비주얼 베이직 가셔서 좀 맞춰 그럼 삽입에 가셔서 모듈 클릭하셔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을 퍼블릭 펑션 FN 비고 라고 작성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현재 강의수 심표 수강인원을 입력하시고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수강인원 나누기 현재 강의수가 30 이상이면 강의 추가 근데 if 구문이 아니라 셀렉트 케이스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셀렉트 케이스 현재 강의수 수강인원을 수강인원을 나누겠습니다 현재 강의수로 케이스 이즈 크거나 같다 나눈 값이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FN 비고에다가 저희는 강의 추가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이즈 15 이상이라면 15 라고 입력하시고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외에는 케이스 S FN 비고는 강의 축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셀렉트 문을 사용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저희는 FN 비고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실 거고요 현재 강의수와 수강인원을 입력받을 거고 그 값을 나눴을 때 값이 30 이상이면 강의 추가 15 이상이면 공배 그렇지 않은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강의 축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셀렉트 문을 사용하면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커서를 R19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우리는 비고란을 선택하시고 현재 강의수 수강인원 클릭하시고 확인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따라서 강의 추가 강의 축소라고 표시가 됩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하셨던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